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서 자녀와 자녀 손들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명절 보내신 거 맞죠? 저도 덕분에 명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다녀왔는데 역시나 충청도에 매콤한 말솜씨의 휘둘림을 당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최 목사 오늘 설교인데 충청도도 재밌는 얘기 하나 안 해주나 아무도 안 기대하셨어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했으니까요 메인 음식을 시켰어요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그러면 메인 음식이니까 그 집에서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집 김치찌개 맛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충청도 사람이 그 가게를 갔는데 김치찌개가 맛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 사람이면 어떻게겠어요? 이 집 김치찌개 맛없다 이렇게 하겠죠? 솔직하게 경상도도 그랬을 겁니다 충청도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 이 집은 김이 제일 맛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느덧 저도 나이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야구를 봤거든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면 뭘 들고 서죠? 잘 아시네요? 방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죠 근데 계속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열받아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 쑤시개 들고 나왔냐?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어 저기 막 박수 소리 들렸어요 제가 느꼈어요 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충청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내가 말을 할 때 서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뾰족하게 말할 수도 있겠다 듣는 이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 사람인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는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용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0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여신도회를 맡고 있는데 여신도회 지선교회 중 하나가 1일 나들이를 가게 됐다고 저한테 정중하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암송을 하시는데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냥 청산유수처럼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 암송 그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충청도식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영화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이거 한 절 하면 그냥 일단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돼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다윗이 이 10편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10편을 쓰게 된 배경은 그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10편 23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시절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아들 압살롬의 위협도 있었죠 그런 여러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구원하심,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는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자주 느껴서 숨어 다녔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와 같으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반역과 가족 내의 갈등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 양들을 돌보며 자기 자신이 양들에게 보호자, 인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쉼을 갈망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워라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워라벨이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줬는다, 추구한다 이런 말이 워라벨입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칼출근, 칼퇴근입니다 9시에 업무가 시작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일찍 와요 한 2, 30분 일찍 와서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하루에 할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6시 땡 하면 오버타임도 없어요 그냥 바로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불균형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압박감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피하기 위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찾거나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물질적 요소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공허함과 불안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10편, 23편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고백한 실만한 물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인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현대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평안과 안정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얻은 것이며 그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10편, 23편은 다윗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깊은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안 속에서 쉼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며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한 것에는 양치기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양은 길을 찾는 데 있어 스스로는 무능합니다 굉장히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그들은 위험에 빠지거나 길을 잃게 됩니다 유튜브 쇼츠에 양이 박치기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누구한테 박치기 했냐면 풀 주는 주인한테 박치기 했습니다 개념이 완전 없는 거죠 그 주인이 화가 나서 풀을 안 주면 굶게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너무 나빠서 알아보지도 못해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양은 초식동물이잖아요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존재하고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눈이 나쁘다고 앞에 사자가 있는데 머리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땡큐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들이받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 어긋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곳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던 것 뿐입니다 또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로가 모두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때에 맞추어 공급해 주십니다 이는 물질적인 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피로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맹수나 도둑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때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양은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해서 보호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10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 굽은 지팡이가 왜 필요하냐면 곳곳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러 다니다가 웅덩이가 있잖아요 눈이 너무 나쁘니까 직진하던 양이 웅덩이에 빠집니다 양의 털이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그러면 굽어진 지팡이로 양의 털을 이렇게 짚습니다 잡으면 털이 엉켜서 잡힌대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려고 지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양치기의 목격담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막대기는 왜 필요할까요? 맹수와 도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필요해요 아까 어떤 분이 표현하신 당맹이 그게 필요한 거죠 물리치려면 제가 어렸을 때 한 35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버스도 별로 없었고 버스비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디 그래요? 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지죠? 그러면 이제 집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버스가 다니는 길 그 길은 밝아요 사람들의 왕례도 잦습니다 그리고 차들도 다니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멀어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려면 지름길로 가야 돼요 지름길은 산길이에요 산에 가다 보면 이름 모를 무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이만해요 7살, 8살 이때입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무섭죠 해도 떨어졌죠 사람도 왕래하지도 않죠 근데 거기 무덤이죠 저기 사람이 죽어서 부쳤대 이런 얘기들 하죠 친구들이 그때 얘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내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무덤이 보이는데 등에선 땀이 나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소생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시오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소생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본문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네페시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생시키셨다 죽어있던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되돌리다 생명을 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탐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에 체온이 점점 빠지잖아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몸종을 침상에 붙여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음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윗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신앙심이 출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들, 힘듦, 고난들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실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소생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성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가 매주일 연보를 챙겨줬겠죠 연보가 뭔지 아시죠? 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연보를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100원, 500원 이랬습니다 보통 100원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초등학교 학생이 연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교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신권이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니까 제 예화가 아닙니다 신권아 너 왜 주일 연보 안 하니? 아빠가 챙겨주시지 않니? 그때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선생님이 올커니 잡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점을 빌미로 해서 그 아이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킵니다 신권아 여기 복도가 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의자 좀 맞춰줄래? 그러면 집에 가고 싶은데 예배 끝나고 집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신권아 좀 주실래? 자기가 주서도 되잖아요 꼭 그 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또 일을 시키더래요 신권아 여기 TV가 꺼져 있네 TV 좀 켜줄래? 안 켜더래요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요 놈 봐라 이러고 너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빠가 누구라고요? 네 삥땅 친 게 뭐라고요? 헌금이라고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더래요 그래서 안되겠다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세요 전 괜찮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진짜 말했대요 치사하죠 선생님도 참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빠가 허허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이미 나한테 와서 다 죄의 고백을 했대요 죄사함도 받았대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10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평안과 심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편 23편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는 바로 2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쉴만한 물가 즉 영혼의 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안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안마의자 아니면 통장에 쌓여있는 잔고 물질적인 안정, 인간관계의 성공,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가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평안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0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에게 끼친 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난과 걱정 속에서도 변치 않는 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다윗은 10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물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쉼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영혼의 쉼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고 이는 그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안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쉼터를 찾았습니다 10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구적이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우리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기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영원한 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용서 그리고 평안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그저 과거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불안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에도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이 10편은 다윗이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한 찬양이며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경쟁, 사회적 불안, 끝없는 목표 달성을 향한 압박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10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만족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사회적 불안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불안이 닥쳐올 때 10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던 찬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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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